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중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이제 6월달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렇게 캐스트로 인사를 드렸는데 제목이 비어있네요 제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짜잔 습관의 힘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캐스트가 재미가 없으니까 왜 제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제 캐스트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충 좀 감이 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알아요 많은 아이들이 김종웅이라는 사람의 Q&A 게시판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아이 그냥 속는 샘 치고 한 번만 가보세요 가서 김종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메가스터디의 그 홈페이지 그 맨 위에 선생님 누르면은 거기에 김종웅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잖아요 흰색 옷을 입고 제가 누가 이렇게 분칠해준 것처럼 해서 이런 표정으로 찍어놓은 프로필 사진과 함께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오시면은 많은 아이들이 상담글을 남겨요 이게 보통은 비공개 상담글을 남기고 공개 상담글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그 비공개 상담글의 제목을 대체로 뭐라고 한다? 대나무 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캐스트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할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우리가 말할 곳이 없잖아 말할 만한 믿을 만한 어른들도 없고 솔직히 요즘 저도 이제 어른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는 그냥 어른다운 어른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꼰대 같은 어른들은 많은데 어른다운 어른이 없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캐스트를 찍었고 그 캐스트를 찍으면서 얘들아 힘든 일이 있어서 말할 곳이 없으면은 익명성에 기대서 게시판 찾아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의심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진짜로 강사 아이디로 들어가도 여러분 실명 보이지 않습니다 다 비공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캐스트에서 제가 이 대나무 웅이라고 하는 이 게시판에 나오는 상담글 얘기를 왜 했느냐 보통 아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주제를 나눠보잖아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이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공부, 가정, 친구, 진로 연애 상담글이 봄에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학년이 바뀌고 암튼 좀 그런가 봐요 암튼 공부, 가정, 친구, 진로, 연애 보통 이 5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래요 물론 여기를 벗어나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고요 이제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느냐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알고 있는 저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많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죠 아 나를 믿고 찾아와서 정말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나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이 시점 이 캐스트 제목이 뭐라고요? 습관 해임 왜 찍고 있는 거라고요? 6월입니다 6월 자 그럼 6월이라고 쓰면은 분명히 6월 모의고사가 생각이 나겠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6월달 모의고사가 그렇게 막 의미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볼까요?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는 5월달 5월달에 가정의 달, 무슨 달, 무슨 달에서 엄청 행사가 많은 달 그 끝나자마자 6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준비 딱 요 끼인 딱 그 달이잖아요 그죠? 해서 이 캐스트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5월쯤에 볼 것 같은데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 6월달 모의고사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제가 6월달 모의고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내신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신과 수능 공부를 따로 분리한다? 그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과목별 특성은 잘 모르겠으나 보통은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 학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서 내신 공부를 착실하게 하면서 수능 공부도 함께 병행하는 이런 이제 공부를 좀 추천하지만 그럼 사람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달라요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목,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 몇 가지 솔루션을 일단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개인 광고 시간이에요 짠! 자 수능 한국사,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한국사를 좀 내가 하고 싶다 선생님, 저는 6월달 모의고사에서 한국사만큼은 제가 1받고 싶어요 한국사만큼은 제가 잘하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잘해야지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하세요 근데 한국사를 아이들이 조금 이제 쉽게 생각하니까 한국사 1받는 거를 되게 좀 이제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신 한국사를 공부할 때도 별로 흥미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내가 뭐 관리를 안 해서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반경 압축의 모든 것 이라고 하는 강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강좌는 총 9개 강의로 되어 있고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찍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올판서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올판서예요 올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칠판에다가 혼자 막 글을 씁니다 이 판서 수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서 수업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ppt로 뚝뚝뚝뚝뚝 자 됐지? 요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다가 판서하면서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표를 연결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흐름 따라서 가잖아? 그러면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게 쫙 이어지면서 통신의적인 관점이 생겨납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 내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걸 뭐라고 한다 제가? 이 본교재 안에 있는 구조화된 표라고 합니다 지식의 구조화 해서 판서를 제가 좀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구조화된 판서 등을 찰칵하고 찍듯이 이미지화 시키시면 여러분들은 요 강의 하나로 앞으로 보는 모든 모의고사 한국사를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거의 나올 수 있어요 확인하시고 자, 6월달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2023학년도 그리고 2023년, 2024학년도죠 2024년, 2025학년도입니다 이 때 시행한 모의고사까지 싹 다 수록해놨는데 진짜 미안하게도 고1, 2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고3 모의고사를 넣어놨거든요 괜찮아요 크게 막 수중에 엄청나게 차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좀 적극 활용하시면 한국사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혹시나 정말 선택자가 많지는 않지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고2인데 선택과목을 내가 동아시아사를 했어 근데 이번에 내가 배운 것 정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이번에 선택과목을 세계사를 해봤어 근데 나는 한번 이거 모의고사 봐보고 싶어 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 이번에 괜히 그냥 동사 한번 봐보고 싶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좀 속상하잖아 조금 뭔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잘 보고 싶어 빠르게 뭔가 압축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경, 연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요 물론 해당 강좌는 연표의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연표 특강이겠죠 연도만 제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 숫자, 숫자만 나열을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보세요 현장 강의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러셀학원에서 출강을 하고 있으니까 대치러셀에 있는 이제 고3 언니 오빠들 재수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는 걸 올리고요 여기에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만약에 메가패스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동세사를 하든 뭘 하든 현장 강의에서 제가 연표 특강 하는 거 있죠 한 번만 아무거나 찍어서 들어보세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게 어떤 단어를 써 연두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 황제 이 사람이 있어 땡땡땡 암흑의 황제가 땡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왜, 왜 복습 안 해? 왜, 왜, 왜? 하면서 정리 한번 한다고요 뭐를? 개념을 어? 개념 끝나고 듣는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죠 연도 외우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물론 그 연도를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도움이 되지만 잘 안 외워져요 왜냐고요? 저는 문과니까요 그래서 잘 안 외워질 수 있는데 안 외워진다 하더라도 외워지는 연도부터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겠죠? 해설까지 있는 이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가 좀 짧아요 개념 강좌가 30강이라면 여기 있는 연표특강은 12강 또는 세계사 같은 경우는 18강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열 몇 강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듣는 것 또는 시험 범위에 대한 것 또는 내가 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빠르게 압축할 수 있는 강좌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화된 판서와 교제가 있다 판서는 내용을 최대한 교제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해당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강조하고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내신입니다 내신 이게 6월 모의고사 캐스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내가 부족한 게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걸 해야겠구나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6월달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길매고사 들어가겠다 준비하겠다 그러면 내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즐거운 한국사 직전 대비 특강이라고 했어요 다 광고입니다 광고긴 한데 근데 진짜 도움됩니다 도움되라고 만든 거고 진짜 도움돼서 수강평도 들어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보니까 스튜디오 강의 촬영인데 올판서예요 이것도 판서입니다 아니 미안 올판서는 아니고 판서와 ppt를 적절하게 섞어요 어떤 ppt?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글 파일 갖다가 직접 만들어서 pdf로 변환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작한 pdf 파일을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선생님 저는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대단원별로 대단원별 한국사 총 4개 단원 있죠? 1, 2, 3, 4단원 있거든 4개 단원 중에서 4개 단원을 각 단원단 마다 4, 5강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압축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선생님 저는 강의 듣는 거 너무 귀찮고요 그냥 또 이렇게 아우 싫은데요 그럼 자료라도 다운받아보세요 이거라도 어? 아니 이게 그냥 무료잖아 메가패스가 있으면 그냥 수강시험이고 자료만 받으세요 받아보고 거기 있는 거를 정리하면서 내가 그 해당 시험 범위를 정리하잖아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 시험을 다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웬만하면 거기다 대비할 수 있게끔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판사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최대한 구조화시켜서 그러니까 이 자료 이 자료 반드시 꼭 보세요 아셨죠? 자료 꼭 보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신 통합사회를 좀 준비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인데 저와 함께 통합사회를 공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사회과목을 봤는데 안되겠어 나 이제 중간고사를 잘 못 본 것 같아서 금방 잘 봐야겠어 근데 모든 강의 무슨 뭐 완자 문제집이나 올리드 문제집을 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 그럼 어떡한다? 또 있습니다 지금 통합사회 직전 대비 특강 요고요 요 아까는 똑같아 과목만 바뀐 거야 어떻게? 스튜디오 강의 촬영하는데 제가 직접 제작한 pdf 파일 똑같이 나가서 똑같습니다 한국사를 그렇게 요약해서 한 것처럼 통합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단원별로 묶었는데 그 단원별이 총 9개 단원이잖아요 그렇다고 9개 단원이니까 강자가 9개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1, 2, 3을 묶어서 1학기 중간고사 3, 3은 4, 5강을 묶어서 1학기 기말고사 6, 7강은 2학기 중간고사 8, 9강은 2학기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묶어놨거든요 보통 3강자가 나옵니다 새 강자가 나오고 물론 제가 이걸 압축해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공하고 그렇진 않아요 문제를 풀고 싶으면 제가 다루고 있는 완자나 올리드 문제집을 가지고 같이 푸시면 되는데 문제가 아닌 개념을 정리해서 나의 서브노트를 만들고 싶다 이거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또는 완자 교재를 가지고 수업한 제 수업이 있거든요 내신 완성이라고 완자 강좌에도 제가 PDF 파일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다운받는다 완자 강의에는 손글씨 노트가 올라가 있어요 물론 제가 쓰면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우리 조교 선생님을 시켰고요 조교 선생님이 예쁜 글씨로 이렇게 써놨거든 완자에는 손글씨 노트가 들어가 있고 올리드 강좌에는 제가 타이핑한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시켜놨어요 그것과 별개로 여기에는 또 다른 파일이 또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취향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 한번 써보세요 서브노트처럼 학교에서 나눠주는 자료에다가 옮겼어도 되고 여기 있는 이 PDF 파일을 출력하거나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학교에서 주는 자료를 거기다 넣어놔도 되고 두 개를 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로 단권화시키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은 내신 그렇다면 내신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캐스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써있죠? 점수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는 절대로 여러분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 친구는 100점짜리야 저 친구는 80점짜리야 저 친구는 40점짜리야 저 친구는 0점짜리야 아니,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 가운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공부하는 능력이잖아 그런데 그것도 공부도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야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요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숫자가 여러분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단, 내가 공부에 욕심이 있다 내가 성적을 잘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공부하는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로서는 이게 숫자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얼만큼 어떻게 공부했더니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 그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 모의고사인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점수는 그저 숫자일 뿐 거기에 다른 말을 붙여볼까? 흔들리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입니다 성적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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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뿐이야 숫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봐봐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이야!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전 다른 캐스트에서는 제가 습관의 힘, 비슷한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나의 생활상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집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가방 내려놓고 침대 으이차! 아 오늘 힘들었으니까 핸드폰 해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내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하나만 더! 자 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라는 말을 제가 왜 붙였냐면 이제 모의고사 볼 거죠? 보고 나서 점수 결과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지 않으면 그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속상합니다 아쉽죠? 후회스럽죠? 조금만 더 할걸 그거 고치지 말걸 괜찮아요 딱 거기까지 해놓고 크게 심호흡 한 번 하고 또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털고 일어나서 자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했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평정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되는 거 알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 주변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너한테 들어간 돈 열 만드기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어머니 잔소리 아버지 잔소리 선생님 잔소리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내가 내 마음에 나를 잘 지키고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슝 하고 흘려들 수 있어요 필요한 것만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점수를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험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있죠 지금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그저 그냥 꾸준하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그대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습관처럼 굳어져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고3 수험생활이 됐을 때 여러분이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긍정의 힘을 갖다면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